요즘 전국적으로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또 다른 전셋값 폭락 현장을 찾았습니다. 바로 준강남 혹은 서반포라고 불리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 뉴타운입니다. 흑석 뉴타운은 집값이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최고 25억 원까지 올라 화제가 됐던 곳입니다. 하지만 흑석 3구역을 재개발해서 지은 흑석 리버파크자이가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전세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전세매물을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는 건데요. 전세 대신 월세선호 현상까지 겹치면서 전셋값 하락세는 더 가팔라지는 상황입니다. 흑석 리버파크자이는 총 26개도 1772가구로 흑석 뉴타운에서 규모가 가장 큰 단지입니다. 9호선 흑석역에서 비탈길을 15분 정도 걸어가야 나오는데 현재 막바지 공사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용 59제곱미터 전세 가격이 4억 후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인근 단지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흑석 리버파크자이 바로 옆에 있는 롯데캐슬 에드폴의 전용 59제곱미터 전세가는 작년 7월 9억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4억 후반대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흑석 한강 센트레비 2차 전용 59제곱미터 전세가는 지난해 6월 8억 원에 형성됐지만 최근 5억 원의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구축단지인 동양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 최근 전세가가 4억 초반대에서 5억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신축이나 구축이나 별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조용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여기 입주장 시작하면서부터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세가격들이라든가 금리가 높다 보니까 대출받아서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여기 반전세 이런 거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대출받아서 하시는 것보다 더 용이하다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현재 흑석 리버파크자이 전용 84제곱미터 반전세 매물은 보증금 4억 원대에 월세 100만 원에서 120만 원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격을 전세로 환산하면 6억 5천만 원에서 7억 원 정도 됩니다. 현지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집주인들은 반전세 가격을 더 높이고 싶어 하는데 여전히 수요자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흑석 리버파크자이는 2020년 분양 당시 흑석 뉴타운 최초로 단지 내 수영장을 지키로 해 화재를 모았고 전용 59제곱미터는 청약 가점 만점자가 나올 만큼 인기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전세가격은 물량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매물이 수요보다 많은 상황이어서 당분간 전세가격이 반등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흑석 뉴타운에는 앞으로도 입주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총 10개 구역 가운데 5개 구역은 완공했고 이번에 3구역 흑석 리버파크자이가 입주하고 나면 나머지 4개 구역에서 2천 가구 정도 더 입주하게 됩니다. 전세 시장은 당장의 수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더 약시를 띌 수밖에 없고요. 매매 시장은 전세 시장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최근에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가 갭투자이기 때문에 전세값이 하락하면 갭투자 수요가 줄어서 집값도 크게 오르기 힘든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집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흑석 뉴타운 대장주단지인 아크로 리버하임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해 8월 18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2월 기록했던 25억 4천만 원의 최고가와 비교하면 7억 정도 떨어진 셈입니다. 흑석역에서 멀어질수록 가격 격차는 더 벌어지는데요. 흑석 센트레빌 2차와 로테캐슬 에듀폴에는 아크로 리버하임과 비교해 3억 원가량 낮은 15억 원대의 매매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흑석 리버파크자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되는데 시세는 인근 흑석 센트레빌 2차와 엇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